자 이번 시간 제 3편 보일러 시공입니다. 제 1장 난방의 종류 및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제 1장 여기서 보면 난방의 종류 해가지고요. 증기난방 그리고 온수난방 그리고 복사난방 그리고 지역난방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도 있고만 한데 우리가 수험 대책으로 여기서는 주로 4가지 구분이 된 거에서 특징 장단점 있죠. 이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수험 대책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재를 깔고 들어가 보기로 하죠. 첫 번째 증기난방입니다. 증기난방. 스팀. 보통 우리가 스팀. 딱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스팀 이렇게 떠오르죠. 이렇게 건물에 있는 경우는 거기. 그런데 이게 스팀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딜 수도 있죠. 거기 관했다. 도시락도 올려놓고 과거에는 데워먹기도 하고. 그런데 화상에 염료가 있고. 스팀 난방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쾌적도 이런 거. 이런 거는 별로 좋지는 않죠. 증기난방은 바로 증기를 이용한다는 건데. 스팀. 거기에 잠열. 증기. 잠열을 이용하는 것이죠. 잠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증기난방은 증기가 있는 잠열을 방열기 내에서 방출시켜서 실내 난방을 한다. 방열기 난방에서 방출시켜서 잠열은 이것이 바로 대류작용. 대류. 이렇게 실내 대류작용에 의해서 실내 공기 전체 온도를 높이고 발생된 응축수는 환수배관을 통해서 응축수 탱크에게 모여져서 다시 또 보일러에 재사용이 되는 거죠.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증기난방의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서 보면 증기난방은요. 예열 시간이 짧다. 시간이 쇼트하다. 쇼트리하다. 그리고 순환이 빨래요. 증기 순환이 빠르다. 증기로 되어 있으니까. 잘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열 면적을 온수난방에 의해서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 면적, 스페이스를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배관이죠. 배관. 파이프. 배관. 배관이 가늘어도 된다. 스팀이니까. 그리고 열의 운반 능력이 크죠. 스팀 잘 돌아다니잖아요. 증기니까. 잘 운반 능력이 좋다. 운반이 잘 된다. 그리고 유지, 시설비 이런 게 저렴하죠. 유지비, 시설비 적게 된다.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자, 이 스팀은요. 제가 건물 얘기했잖아요. 대규모. 증기난방이 대규모에 적합한데 이게 조그만 20평 이하의 아파트 소규모에 증기난방한다. 이거는 조차, 조차한 타입보다는 맞지 않는 거죠. 대규모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점을 보면 초기 통계 시 주간내 응축수 배수할 때 열 손실되고요. 그 다음에 증기로 하다 보니까 소음, 증기세는 소음이 나죠. 소음 발생하고 실내방열량 조절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 조절, 조절이 어렵다. 조절이 곤란하다. 그리고 보일러 취급이 어렵다. 취급 어렵다. 그리고 환수관에 부식 우려가 있다. 부식 우려. 환수관에 부식 우려. 그리고 방열기 표면 온도가 높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화상 입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쾌적도, 쾌감도 이런 것이 낮아요. 여기 이제 실내 쾌감도라고 표현했죠. 실내 쾌감도 좋지 않다. 이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분류를 보시면 증기압령에 따라서요. 저압이다. 고압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저압은 증기압력이 0.15에서 0.35kgf4 제곱센티미터. 저압력은 일반 건물용이다. 고압식은 증기압력 1kgf4 제곱센티미터 이상인데 공장, 건물, 지형, 난바 이런 데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배관 방식에 대한 분류 부분. 단관식과 복관식이 있어요. 단관식은 송수환수를 동일하게 그렇게 한 거고요. 복관식은 송수환수를 각각 배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공급 방식에 의한 분류 부분은 상향 공급식. 증기주관이 최하부 있고 증기관을 위로 세워 올려서 각 방열계에 공급한다. 하향은 증기관을 최상부에 배관하고 증기관을 아래에서 내려서 각 방열계에 공급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환수관의 배관 방식의 분류. 건식이다, 습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건식, 환수, 배관식은 환수 주관의 위치가 보일러 수면보다 높다. 그리고 습식은 환수 주관의 위치가 보일러 수면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응축수가 관내를 만수 상태로 흐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응축수 환수 방법에 따라서 중력 환수식, 기계 환수식, 진공 환수식이 있는데요. 중력 환수식은 응축수를 환수하는데 응축수를 중력에 의해서 보일러로 환수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저압이죠. 저압 보일러로 주로 사용이 되고 기계 환수식은 중력에 의해서 환수된 응축수를 일단 탱크에 모아놓아 왔고요. 여기서 펌프로 보일러에 보내는 거예요. 응축수 탱크는 가장 낮은 방열일보다 낮은 곳에 설치해야 하고요. 자 진공 환수식은 환수관 마지막 끝부분에 진공 펌프를 설치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방열기 배관 내 공기를 흡입해서 응축수를 환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진공 펌프 이것은 일정한 진공도를 유지합니다. 얼마? 100에서 250 밀리에치지. 그리고 그가와 동시에 탱크 속의 수위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수 펌프가 작동해서 응축수를 환수시키는 거죠. 배관이 보일러 수위보다 낮아도 무방하고요. 도중에 낮은 수직관을 세워도 환수가 가능한 것이 진공 환수식이 되겠습니다. 이 진공 환수식 이것은 다른 방법하고 비교해서 증기순환이 빨라요. 그리고 방열기의 설치 장소 제한도 없고 그리고 환수관의 지름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기 방열량을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기울기 9배에 큰 제한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엔 증기난방 설계미 시공 보시겠습니다. 증기난방의 설계 해가지고 증기난방의 설계 각실의 난방부와 이제 필요 방열 면적 보는 겁니다. 각실의 난방부와 손실연량을 계산하고요. 각실마다 필요로 하는 방열 면적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방열 면적 A는 해가지고 H1을 650으로 나눈다. 여기서 650은 방열기 표준 방열량이죠. 650kcal per hour 제곱미터다. H1은 난방부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관 방법을 결정하고 실내의 창 및 기타 열 손실이 많은 벽면에 방열기를 배치하고요. 방열 면적 A를 각 방열기에 배분을 합니다. 이때 방열기 한 개 면적은 방열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간에 흐르는 증기량을 구합니다. 증기량 G는 650A 이거를 539로 나눈다. 539는 증기응축 잡렬이죠. 650이 이거 방열기 표준 방열량이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지름을 계산하죠. 여기 이제 증기량 이 배관에 통과할 때 생기는 마찰 저항 손실이 배관의 허용 손실 허용 압력 강화 이하가 되도록 관지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허용 압력 강화 이것은 람다의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제곱 곱하기 로 이렇게 이제 식이 되겠고요. 여기서 람다는 마찰 저항 개수 D는 관지름 L은 배관 길이 G는 중력 가속도 V는 유속 로는 증기밀도죠. 자, 다음에 용량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배관 각 부분에 신축 이음 공기빼기 밸브 감압 밸브 관말 트랩 리프트 이음 등의 취부 위치를 정해서 용량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굴뚝 크기를 결정해요. 보일러 용량을 결정하고 굴뚝 크기를 결정한다. 일곱 번째는 펌프 용량 및 설치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응축수 펌프 또는 진공펌프 용량과 설치 방법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기남방 설계 및 시공에서 두 번째 증기남방의 시공 쪽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배관 구배 및 시공 단관 중력 한수식 한수관식 단관 중력 한수관식은 상향 공급식은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구배 하향 공급식은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하향 구배로 한다. 그 다음에 복관 중력 한수관식은 건식 이것은 200분의 1 하향 구배로 하고 보일러까지 배관을 하고 그 다음에 진공한수 방식의 주관은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하향 구배로 합니다. 그리고 증기지관을 분기할 때는 수직도는 45도 이상으로 분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상이한 관접합 시에는 편신리지소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응축수가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응축수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편신리지소를 사용합니다. 편신리지소 사용하는 이유는 응축수 방지 때문입니다. 줄 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보일러 주변의 배관을 보기로 하죠. 자 맨 처음에 하트포드 연결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저압 저압 증기난방장치 에 적용하는 건데 환자 주관을 보일러 하다니 직접 접속하면요. 보일러의 수면이 안전저수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죠. 또 그러고 환수관의 일부가 파손돼. 그렇게 되면 누수될 때 보일러 내 물이 유출돼서 안전저수 이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빈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기관하고 환수관 사이에 이렇게 밸런스관 증기관과 환수관 사이에 밸런스관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저수면보다 높은 위치의 환수관을 접속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트포드 연결법입니다. 특징 보일러의 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고 환수수관대에 침전된 찌꺼기를 보일러에 유입시키지 않는다. 리프트 리프트 이음이 있어요. 진공 이거는 진공 환수식 리프트 이음은 진공 환수 식에서 보일러보다 방열기가 아래쪽에 설치되는 경우 보일러보다 보일러보다 방열기가 아래쪽에 설치되는 경우 하는 것이 리프트 이음이 되겠습니다. 이음 방법은 수직 입상관은 환수주관보다 1에서 2단계 낮은관을 사용하고요. 한단의 최고 흡상높이는 1.5m 이내로 합니다. 한단이다. 한단. 1.5m 이내. 여기까지 한단이다. 1.5m 이내로 한다. 흡상 높이가 높으면 이렇게 여러개를 조합할 수가 있다. 이거는 한단의 이음 방법에서는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 사이는 80mm 다. 그 다음에 증기 트랩 설치 증기 트랩 설치 방열기에서 열기한 후에 발생된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증기 트랩은 응축수를 배출하는 것이다. 증기 공급관의 마지막 부분에서 붕괴된 이후부터 트랩이 이루는 배관에는 이렇게 이런 배관도와 같이 여분의 증기가 충분히 냉각되어 응축수가 될 수 있도록 보온을 하지 않는 냉각레그 이거 냉각관 이거를 얼마? 1.5m 1.5m 이상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엔 장애물 넘기 배관이 있습니다. 증기 공급관 및 환수관이 설치될 때 장애물이 있어서 배관을 하기 곤란할 때 이렇게 루프 배관을 해서 위로는 공기 아래는 응축수가 흐르갑니다. 응축수 공기 이렇게 이렇게 했죠. 루프 배관 해가지고 에어 루프 배관 그것이 이제 장애물 넘기 배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발 탱크 설치 환수관 내부에 재증발되는 양이 많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재증발 증기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증발 탱크를 이렇게 설치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방열기 주변에서의 배관을 보겠습니다.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신축이 방열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신축 흡수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징계 유입과 그리고 응축수 유출에 대한 배관 구배 방향이 합리적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열기 출구축 상단 가장 높은 곳에 공기빼기밸브를 부착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기 위해서 용이한 응축수 배출을 위해서 관말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렇다. 자, 감압 밸브 설치를 보겠습니다. 자, 감압 밸브 의 설치 자, 보시면 감압 밸브 본체의 화살표 방향하고 유체 방향을 일치시켜서 수평으로 설치를 합니다. 글로 일치 방향으로 수평으로 설치를 딱 한다. 그리고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해서 고장을 대비를 하고요.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한다. 그리고 배관을 보호원에서 응결수 발생을 최소로 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응결수를 제거해서 부식 동파 방지한다. 그 다음에 감압 밸브 전후에 압력 개를 설치해 갖고요. 작동 상태 확인한다. 감압 밸브 전후에 충분한 직관부를 유치해 난류 현상을 방지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딱 교체 놓으시고 다음 2차측에 안전밸브를 설치해서 감압 밸브 오후 작동으로 인한 기기 및 배관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요. 비체적을 계산하여 저압측 2차측 배관을 고압측 1차측 배관보다 어떻게 해야 크게 한다. 크게 한다. 저압측이 크게 한다. 그죠. 배관의 호칭에 따라 직관부 길이를 보면 15에서 50에서 100 100에서 200 구분해 볼 때 A 직관부 길이 여기 A는 400 여기 B는 900 이런 식으로 400 900 얘는 900 1500 1200 2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